안녕하세요 자연건강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진 바나바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바잎은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천연허브식물입니다. 90년대부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코로솔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활용됩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바잎의 7가지 건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초절 바나바잎에 함유된 코로솔산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서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관리에 유용하지요. 둘째 체지방 감소 식이섬유 팩틴이 풍부해서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고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셋째 항산화 효과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개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 다섯째 항염증 효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에 유익해요. 여섯째 소화 건강 개선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피로회복 육체적 정신적 피로회복에 좋아요. 바나바 잎은 차 형태로 마시거나 잎을 말린 가루를 요거트나 두유에 타서 먹습니다. 또한 추출물을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